자 여기에서는 아가 아니라 이즈가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존재고 문이고 여기가 동사고 주어는 대열이 아니라 얼룩 모습 요게 주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니까 이즈가 되어야 되겠구요 자 여기는 팔로잉이 아니라 팔로우드가 되겠죠 뒤쪽에 보니까 바위가 나오니까 수동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and of course 그리고 당연히 when the recipient opens the gift 자 받는 사람이 그 상자를 그 선물을 열때 자 there is a look of disbelief confusion and disappointment 그래서 룩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함 혼란 그리고 실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followed by a faint forced smile 그래서 휘미한 강요된 미소에 의해서 뒤따라 치면서 그러니까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놀랐어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선물을 줬으니까 미소를 지어 줘야 되잖아 억지 미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수식 하고 있는 거에요 강요된 미소 억지 미소